38살에 말기암을 선고받고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특이하게도요 공부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영어영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특이한 분 덕분에 새 인생을 선사받고 지금까지 많은 스토리와 글을 쓰신 이무희 작가님 수필과 이무희 작가님의 다시 사는 인생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2편입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무희 1979년 늦가을이었다. 직장을 다니는 나는 20대 중반이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도 갔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과 동생들 학교품을 사고 특별히 엄마에겐 그 즈음에 유행한다는 꾀꼬리색 한복을 맞춰서 가지고 갔다. 시베버스 정류장엔 고향으로 가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베이지색 양복에 흰 티셔츠를 입은 말숙한 청년이 나에게 표를 내밀며 미소 짓는다. 너무나 뜻밖이라 깜짝 놀라며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말했다. 그의 대답이 아닙니다. 표사들이로 왔습니다. 라고 한다. 몇 주일 전 아버지와 부모님이 주선해 놓은 선자리를 하루에 몇 차례 보는데 중년의 아저씨가 계속 나타났다. 나와 아버지는 좀 이상했지만 별일 아닌 생각으로 넘겼다. 다시 대구로 되돌아오기 위해 시골 버스 정류장까지 아버지가 마중해 주셨다. 그때 그 중년의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신뢰합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있으니 시간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다. 아버지도 그건 그리 어렵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셨다. 함께 버스를 타고 대구에 도착했다. 잠깐만 정류장 근처 작은 다방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다. 아마 아들에게 연락해서 급히 나오게 한 모양이었다. 서로 아무런 약속도 없이 갑자기 만났다. 그런 다음 오늘이 두 번째다. 그 후로 약속도 없이 출퇴근 길마다 길목에서 마주쳤다. 그러기를 1년쯤 지났을 때 우린 결혼했다. 처음엔 아무 걱정도 뭐든지 알아서 미리 해주는 마냥 재비든 결혼생활로만 생각됐다. 그것도 잠시 차례차례 시동생들은 내 차지가 됐고 하루하루 주부로서의 삶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가난한 살림에 김장독을 사는 것보다는 보온성만 있으면 되겠다 싶었다. 이웃에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큰 냉장고용 박스 2개를 얻어왔다. 비닐 두루마리를 사서 양념한 김치 두 포기씩을 넣을 정도로 잘랐다. 생코무줄로 묶어서 두 겹으로 하고 옥상 장독 때 내 키보다 더 큰 박스에 먼저 천을 깔았다. 켜켜이 김치 봉지를 넣거나 사이사이에 조각난 천들을 넣어서 100포기가 넘는 김치를 만드는데 밤을 꼬박 넘겼다. 주부로서의 생활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덮치는 듯 했다. 그래서 남편 마음 상하지 않게 내가 사회에 뛰어차어오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했다. 3년 후에 드디어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주도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기대 이상으로 잘됐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됐다. 일은 잘 되었지만 유관 문제와 많은 식구들의 뒷바라지는 밖에 나와도 여전히 계속해야만 했다. 8년 정도 호경기로 인해 승승장구로 가게도 마련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돼가는 이른범에 갑자기 신장암이란 복병을 맞이하게 됐다. 처음엔 억울하고 분노하고 허망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 가슴에는 먹구름만 뒤덮여 거칠 줄 몰랐다.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수술했다. 조리도 사치라 생각했다. 남은 삶이 길지 않은데 어정거릴 시간이 없었다. 나는 횡설수설 우왕 좌방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도 여지없이 나가서 이것저것을 운전하는데 나의 뇌리에는 위험은 없다. 내 생각만 중요했다. 주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여행이라 말하기엔 문제가 있었다.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듣고 응수해줬다. 아이들 얘기며 미래에 내가 없어지면 해야 할 당부 같은 말들만 했었다. 남편은 즐거운 듯 들어줬다. 길 위에는 아무 차들도 보이지 않았다. 자정을 넘는 시간에도 그러고 다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남편의 가슴은 얼마나 새카맣게 탔을까 그땐 알지 못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바빠서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받기만 했다. 저녁마다 지압을 해줘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요구만 했다. 뜬금없이 환자가 공부를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건강이 회복된 후에 하라고 만류할 때에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몇 날을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해서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알았다. 나 자신만 바빴다. 주변을 생각할 여유는 아예 없었다. 더구나 늘 배려하는 마음을 헤아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늘 건강하게 곁에만 있어주면 행복하겠다는 말에도 전혀 감동받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아버님이 병원 중에 계실 때 봉사단 연중행사로 중국에 갔었다. 그룹의 리더라 고문이 됐다. 하지만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뜻밖의 남편은 망설임 없이 다녀오라고 했다. 그것도 여러 형제들과 동서들 앞에서 떳떳하게 다녀오라고 했다. 대신 휴대폰은 좀 켜놓으라고 했다. 도착한 다음 날 아버님이 좋아지시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여행하고 오라고 했다. 그러나 더 걱정이 되었지만 책임은 다할 수 있어서 미안하고 고마웠다. 저녁에 화려하고 거대한 이 강의 물속에서의 멋진 공연을 보는데 혼자서 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 후 몇 달 후에 아버님도 먼 곳으로 가지게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늘 함께 사소한 일상사를 나누고 작은 꿈도 꿀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람 와인을 같이 음료할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의 추억을 나눌 수 있다. 드라마 같은 내 삶의 전기 같은 존재인 그에겐 이젠 돌려주고 싶다.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수많은 괴로움에도 지치지 않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끝없이. 매물도에서 찾은 나 남의 작은 섬 소매불도에 갔다. 소매물도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매물도 가운데 작은 섬을 말한다. 조선 초기에는 매매도였다는 것이 후기에는 매미도 혹은 매물도로 표기하게 됐다. 매, 미, 물은 다 물을 의미한다. 소매물도는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이 아름다운 섬을 맨발로 걸어볼 작정이었다. 섬에서 가까운 저구항에서 출발했다. 면적은 2.51km 평망미터. 해안선 길이는 5.5km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해안의 수직 절벽을 따라 다양한 암석 경관들이 밝고 맑은 날씨에 환상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파도의 심식상용으로 해안지형 경관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통영 8경 중에 제3경으로 알려져 있다. 1시간쯤 지나서 섬에 도착했다. 일행들은 준비해온 족발과 그곳에서 제취한 싱싱한 해산물을 안주삼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나는 바로 신발을 벗어 들고 나섰다. 일행 중에는 나처럼 맨발 산행을 이미 시도해본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작은 카페를 지나고 민박집들을 지나 언덕을 올랐다. 숲길은 손질이 덜 된 순수한 자갈과 흙들로 습길 특유의 향이 코끝을 스친다. 길을 밟는 촉감이 근교 산길과는 사뭇 다르다. 잔목들 사이에 앙증맞게 핀 야생화들이 인사를 했다. 섬의 역사만큼이나 바다 풍경과 바위 색깔들도 제각각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맨발과 함께 열심히 사진을 찍는다. 40분 정도 오르니 역사박물관이 보인다. 입구에 특이하게도 한 손을 앞으로 내민 세관한 복장의 조각상이 있다. 독도마저도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사람들의 소행을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역사관에서 나와 등대섬으로 향한다. 일행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등대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벅찬 듯 탄성을 지른다. 풍광이 있는 곳마다 포토존이 있다. 자연을 자연대로 두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이다. 소매물도 남단의 등대섬은 2000년 9월 5일에 해양수산부에 의해 특정 도서로 지정되고 2007년 문화관광부에 의해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문화재청이 등대섬을 자연 명승으로 지정하여 지형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공룡바위 전망대와 등대섬 전망대에서 언덕길을 내려가서 앞에 있는 열목계로 내려간다. 열목계는 하루에 두 번씩 바닷길이 열리는 바다 갈라짐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곳으로 등대섬으로 가기 위한 들머리다. 두 섬 사이의 바다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썰물대가 되면 자갈 퇴적물이 드러나면서 두 섬이 연결된다. 민물대에는 훨씬 빠르게 바닷물이 밀려와 약 1시간 정도 사이에 물속에 잠기게 된다고 한 회원이 알려준다. 빠른 시간에 무릎 정도만 잠겨도 파랑의 영향으로 건너다니게는 위험하다고 한다. 우리는 서둘러 멋진 경관을 사진에 담으며 글씨 이굴로 향한다. 글씨 이굴은 백악기 말에 빈번하게 일어난 화산활동의 반복으로 생겨난 응회암이 주 구성암 속으로 되어 있다. 좁은 골짜기는 바닷물에 잠겨 있다. 굴은 골짜기가 침수돼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아름다움에 취해 내려오다 보니 어느덧 마을 어귀까지 왔다. 가게에는 이곳 특산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덜어낸 제주도에서 나온 것이라 쓰인 것도 있다. 나는 보리새우와 붉은 해초만 샀다. 소품들이 올망졸망 정겨운 작은 카페에도 들렀다. 젊은 여주인은 아마도 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았다. 여행지에서 모은 작은 소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2시간 넘게 걸은 맨발을 좀 씻으려고 물이 있는 곳을 부탁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로 안내한다. 물이 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방의 바닷물인데도 물이 부족하다니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섬이란 잠시 들려는 관광객에게는 아름답지만 주민들에게는 힘든 생활 터져낼지도 몰랐다. 하물며 멀쩡한 신발을 두고 맨발로 섬 일주를 돌고 와 씻을 물을 찾는 관광객이라니. 하지만 맨발 걷기 또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함 아니던가. 이 작은 섬이 이토록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것도 인간 본연의 자연 회기성이 작용한 것처럼 말이다. 섬이 자연이듯 맨발 또한 자연이 주는 선물을 터다. 나는 오늘 가장 자연적인 발의 상태로 자연을 걸은 셈이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는 자연이 더욱 그리워지는 도 모를 일이다. 이무위 작가님의 소매몰도라는 글을 읽어드렸어요. 우리도 여행을 가죠. 단순히 쉬러 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또 체험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글로 남겨보면 어떨까. 우리가 물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렇게 글을 남기니까 마치 저도 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고요.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읽어드릴 글은 일상이 인생이다라는 글입니다. 평소에 늘 반복적인 일상을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글을 남기니까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행복인 것 같아요. 특히 말기암을 극복하고 찾은 인생이라 그런지 그 하루를 감사하는 글이 느껴집니다. 읽어드릴게요. 일상이 인생이다. 이무희 월요일이 돌아봤다. 아침이다. 왠지 컴컵한 분위기다. 비가 오는가? 창을 열어보고 싶지는 않다. 시간마다 느껴지는 묘한 기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가지고 가고 싶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유 한 잔을 마셔본다. 또다시 베란다 쪽에 문을 열고 다육들과 마주한다. 부지런하지 않아도 늘 잘 살아있어 준다는 이유로 다육을 좋아한다. 가끔 꽃도 피고 떨어진 이파리가 저절로 살아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기특한 것들이다. 필요 없이 떨어진 곁까지 몇 개만 따주면 관리는 끝이다. 물도 잊고 한참을 있어도 된다. 오히려 부지런히 돌봐주면 죽는다. 이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다음은 훌라후프를 5분 정도 감고 돌린다. 소파 밑단에 두 발을 걸고 눕는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30번 정도 한다. 그런저런 별 의식 없이 행동을 하고 나면 정신이 좀 맑아진다. 그리고는 아침을 준비한다.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가지 반찬만 하면 된다. 남편이 담아서 수저를 놓는다. 물을 두 컵에 반잔 정도 부어둔다. 소찬을 하고 커피도 캡슐 커피를 즐겨 마신다. 오늘은 날씨가 꾸물꾸물한 것 같은데 골드 색깔로 먹자고 한다. 나쁘지 않다. 약간 진한 커피향이 코끝을 스친다. 남편이 출근한다. 점심으로 준비한 작은 가방을 들고 간다. 먼저 나간다. 이따 보자. 그래요. 우리가 잠시 따로 있겠다는 인사다. 서둘러 정리를 마친다. 이제야 밖을 본다. 앞에 보이는 학교 지붕에 물이 고여 있다. 비가 오는 듯하다. 우산을 챙겨서 집을 나선다. 빗속을 나오는데 음악이 흐른다. 비 오는 날과 어울리는 곡들이 나온다. 혼자 있는 차 안에 카페도 아닌데 오브타고 괜찮은 날이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옆 의자에 놓인 가방에 손을 넣어보니 휴대폰이 없다. 이런 충전기에 꽂아두고 그냥 왔다. 차를 돌린다. 서두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천천히 간다. 집에 도착하니 TV 앞에서 충전 중이다. 빼고 들고 나온다. 다시 집을 향해 다녀오겠다고 한다. 둔만 사랑하니 집도 친구다. 대식국가 살아갈 땐 둘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더니만 살아보니 별것도 아니다. 집에 있는 소품들과도 혼자 가끔 말도 같이 한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두류공원 주차장까지 왔다. 습관이 참 무섭다. 비가 와도 차들이 즐비하다.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차만 꽉 차 있다. 그래도 언제나 내가 설 틈은 있다. 신발과 양말은 벗어두고 우산을 쓰고 산을 오른다. 풀립에 수정같은 물방울이 달려 있다. 소나무 껍데기 사이에도 물을 머금어 흙냄새와 함께 기분 좋은 자연의 오묘한 향이 코를 실룩거리게 만든다. 비가 오니 산길은 온통 내 독차지다. 이름 모를 풀들과도 흔적을 남겨본다. 소나무 양 짙은 옹이와도 남긴다. 그러다가 쪼르르 미끄러질 뻔했다. 운동신경이 조금은 있는지 넘어지진 않았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웃음이다와 크게 한번 웃어본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진 연두빛 나무 이파리들과 풀들이 나를 보고 미소 짓는 듯해서 나도 싱긋 웃는다. 진흙길은 혹시 미끄러질까 낙엽을 밟고 걸어간다. 이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자연과의 일치는 항상 나를 설레게 한다.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준다. 몸이 가볍고 기분이 가뿐하다. 산까치 가족도 앉아있다가 푸득 소리를 내며 날아간다. 고개를 들어보니 높은 나뭇가지의 까치집이 여러 채가 지어져 있다. 한참을 즐기다 시간을 보니 벌써 한 시간이나 이러고 있었다. 천천히 내려온다.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도 경쾌하게 들린다. 흙이 묻어도 양말을 신고 근무지로 향한다. 다시 이 시간에는 라디오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경제 돌아가는 것을 알려준다.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다 말해준다. 가끔은 상식도 알려준다. 그저 들을 수 있는 시간이면 듣는다. 살아가는 중에 뜻하지 않은데도 기쁨들이 틈틈이 있다. 돌아와 찬물에 발을 씻는다. 새 양말을 신고 점심도 한술 뜨고 오후 근무에 들어간다. 늘 우린 교대 근무다. 각자 주어진 시간을 무리 없이 쓰는데 익숙해 있다. 계속 비가 온다. 기분을 약간 올려야겠다. 일어서서 PT 체조 30분을 세어가면서 뛴다. 몸이 열기가 오르니 가뿐해진다. 아령으로 기분 운동 몇 가지를 더해본다. 스트레칭도 하고 다리도 끝까지 올리면서 몇 차례 뻗고 나니 마음이 가뿐해진다. 이제 행복한 기분이 된다. 그래 이거야. 일상 중에 습관이 된 것들이 바로 내 것이고 바로 기쁨이구나. 늘 챙겨 먹는 건강식품까지 먹고 나니 완전히 만족이다. 밖을 바라보니 차들이 쉼없이 달린다. 저녁이면 또 나도 달린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는 집이다. 늘 똑같이 살아도 매일 기분은 다르게 다가온다. 특별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좋다. 올해로 결혼 40년이 된 지금이야 철이 드는 모양이다. 내 속에 나와 잘 조화를 이루는 시기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기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나는 이젠 그냥 시간을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싶다. 길 위에서 길 위대로 그 나름으로 근무 중에는 다른 사람과 가장 편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 자신에게도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소망이다. 특별하지 않는 날이 더 행복하다.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좀 연구해 보면 감탄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작은 것에 반복적인 것에도 감탄할 수 있는 것. 이문희 작가님은 이렇게 매일 산책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시네요. 맨발의 산책. 저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는데요. 이 어생이라 그래서 실제로 땅을 이렇게 맨발로 밟으면 땅의 기운과 뭔가 이게 올라온대요. 우리 사실 맨발로 걸었잖아요.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 몇 분이라도 한번 맨발로 산책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편에 또 1권은 다 읽어드렸고요. 사실 이 뒤에 굉장히 많은 또 주옥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계속 2권, 3권 시간 나는 대로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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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